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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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연승 축하드립니다. 팀 너무 다 잘해서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분위기에 누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누군지 한 번에... 일단은 병호요. 우정 선배님. 우정 선배님 일단 너무 기를 잘 펴주셔서 내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승기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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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도 축하해 주십시오. 축하합니다. 오연승 축하드립니다. 오연승 축하드립니다. 지금 5연승 했잖아요 누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좋은 분위기에 일단 박경호 선배님 오시고 나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등판하시잖아요 각오가 있을까요? 이겨야죠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연승 축하드립니다 5연승 축하드립니다 perfect defense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으면 좋겠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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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유기님 오케이 코에스릅 오랜만에 하셨잖아요 오늘 호수비도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? 두구 호수비도 되게 많았는데 호수비도 되게 많고 맥히도 그렇고 다 잘 잡아줘서 게임을 좀 편하게 가져올 것 같아요 야수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? 항상 감사하고 또 이제 아 오늘 또 민업은 나오셨는데 믿고 따라가니까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연승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연승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5연승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분위기에 중심에 있는 선수가 따로 있을까요? 분위기요? 네 네 분위기는 맥히나님 그래도 제일 잘 해준 것 같고 아 골고루 지금 돌아가면 다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